M4 유저 맞아요. 네. 네. 머임맛님 맞아요. 네. 아니 지금 M4를 많이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좀 진리하실까봐 다른 총도 한 번 하는 거예요. 저는 그 맛있는 걸 살았습니다. 김정성이 하도 닭다르래가지고 살았습니다. 빛지니 나도 하나만 깔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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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지니 내가 이제 내 차례 내 차례 오케이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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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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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네 해피. 네. 줌 빙 까놨어요. 이게 난 개피 멀티킬 뽀나리야 형 뽀나 멀티킬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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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 틴킬 돼 아니 틴킬하는데 자살돼 자살돼 자살되보였어요. 자살되도 돼. 나 어떻게 킬 되돌아가는 게 아아 그래도 방에서 약간 킬해야 아 이 사람 좀 하는구나 하겠지 그치 오케이 빛지니 나 한 번 딱 가자 나 한 번 오케이 내 차례 내 차례 오케이 오케이 케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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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방전심 방전심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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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군이 승리하셨어요? 아 중계도 올라온지도 몰랐어 아 근데 확실히 형 이게 낫다 이게 안구사가 시청자님들 모드보다는 기본이 확실히 낫다 왜냐면 반동이 좀 덜해 모드가 더 반동이 더 이상한 것 같아 잡기가 이것도 안구사 반동 잡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더 차라리 나아 AK는 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AK는 근데 안구사는 모드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안구사는 모드보다는 안구사는 모드보다는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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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이거 거시 안 떴으면 멀티킬인데 확실히 센 총 같은 게 화력 좋은 총이 멀티킬 같은 건 잘 나요? 시청님들 몇 대 안 맞... 딱 그 완전 난잡한 싸움 할 때는 혼전에서는 확실히 AK나 안구사가 확실히 좋아 앰퍼보단 앰퍼는 좀 1대1이 강하고 방 조심! 다행이들 나 빅먹었다. 큰일 났다. 다행이다. 나 빅먹었다. 큰일 났다. 아 이거 형 양념 양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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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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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온다 형 이거 권총 가능해요 권총 가능해요 울비통이에요 울비통 나이시 아 왼쪽 울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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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조심! 방조심 해봐 아아 아이고 러시 컷 중작비 이거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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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